네 안녕하세요 박봉영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트위치만을 트위치라는 생방송 플랫폼만을 이용해서 그곳에서만 제가 생방송을 진행했었는데 오늘 핫하죠?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. 한국 분들은 트위치에서 720p 그러니까 즉 지금 HD 화질보다 더 안 좋은 화질로만 감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 제가 이제 방송을 주된 직업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앞으로도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방송 환경을 시청자분들께 제공하고자 일단 유튜브랑 트위치 동시 송출을 결정하게 됐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트위치에서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구독도 유료 구독도 해주시고 또 그 안에서의 좋은 커뮤니티가 활성화됐는데 지금 모르겠어요. 일단 한 4시간 뒤네요. 4시간 뒤에 맞죠? 제가 알기론 새벽 5시부터인가? 아무튼 몇 시간 뒤에 이제 화질이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뿌옇고 막 깨지고 이러면은 아마 그냥 저희가 유튜브에서 채팅 치면서 같이 이렇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그리고 추후에 제가 만약에 또 다른 플랫폼에서 동시 송출을 하든 어떤 결정이 나면은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짤막한 공지락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방송 즐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 예 봬요. 네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들 예 안녕히 주무세요. 빠이빠이